세계 랩런트 대회를 앞두고 개교회별로 1년간의 응답을 정리하고 미리 WRC를 준비하는 자체 훈련 모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전 등록자만 1만 7천여 명으로 최종 당일 등록까지 2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집중 전도신학원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제자 22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30명 이상 영접시키고 3명 이상을 교회화한 졸업생은 총 155명으로 늘어났으며 2018년 졸업신청은 오늘 마감됩니다. 중남미 전도집회가 파나마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1박 2일간 열립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에콰도르에서 처음으로 집중캠프가 열리며 한국에서 훈련받고 있는 다민족 제자들이 직접 캠프를 인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G 뉴스입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앞서 개교회들은 랩런트들이 1년간의 응답을 정리하고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랩런트 훈련이나 기도 모임을 가지며 미리 WR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예전교회는 2016년부터 WRC의 언약을 1년간 세기는 자체 영성합숙을 매달 지속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랩런트 리더로서의 언약을 잡고 지난 5월부터 매주 팀장 훈련을 받고 있으며 6월부터는 팀원들과 함께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대회 전반의 정보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 이후에도 미니 WRC라는 이름으로 대회 때 받은 언약을 포럼하고 미션을 붙잡는 자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만우의 서울교회는 15일 WRC에 참석하는 대학생 및 랩런트 교사를 대상으로 리더 훈련을 진행하고 22일엔 계층별 랩런트들을 대상으로 훈련합니다. WRC 이후에는 자체 수련회를 열고 대회 때 받은 언약을 새기고 미션을 붙잡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원교회는 오늘 21일과 28일 각각 WRC에 참여하는 중고 랩런트 200여 명과 함께 대회 기도 제목을 나누며 소통하고 대회 하루 전날인 30일엔 모든 참가자가 밤기도회를 갔습니다. 안양동북교회는 지난주부터 팀장 훈련을 매주 금요일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팀장들은 WRC에 언약을 새기고 함께 기도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양주의 동부인만우의 교회는 지난 WRC 이후부터 매달 랩런트 조장 훈련을, 강북사랑교회는 WRC를 두고 전성도 기도회를 여는 등 전국 곳곳의 교회들이 랩런트 훈련이나 사전 기도회를 갖고 미리 WR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집중 전도신학원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제자 22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졸업생은 대구하나교회 정종수 장로 이상선 최명순 권사, 사랑교회 김이와 임현리 장로, 동부인만우엘교회 유현남 장로, 예원교회 이미란 김미애 맹경숙 권사 이슬기 집사, 대구은혜교회 김영숙 우한분 장로와 박지혜 권사, 울산생명샘교회 피재곤 장로, 울산큰사랑교회 임복수 권사, 울산두란노교회 김화장 권사, 다민족교회 진낙천장로 이은진 권사, 부천보금애빅교회 한진숙 권사, 부천동산교회 이윤희 권사, 제주 기쁨가득한 교회 박인순 권사, HM 안디옥교회 장승경 사모 등 총 22명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8가지 미션을 발견해 30명 이상을 영접시키고 3명 이상을 교회화했으며 전도제자 졸업 및 파송식은 오는 10월 23일 화요집회 2강전에 열립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필리핀에서 집중신학원이 개설돼 필리핀 총신 신학생과 선교사 52명이 훈련받고 13일부터 가스펠 랩런트 교회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7일부터 한 주간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집중신학원이 개설돼 10개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훈련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뉴저지 원네스 교회는 랩런트부터 전성도가 하나 돼 성전건축을 준비해 오는 8월 성전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남미 전도집회가 파나마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1박 2일간 열립니다. 집회에 앞서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파나마 등 5개국에서 집중캠프가 열립니다. 중남미 현장은 중남미 캠프팀이 매년 순회 캠프를 진행하고 주요 제자를 국내에 불러 40일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4일부터 파나마에서 집중 1차 합숙과 집중캠프가 열리며 현지 신학생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절대 제자를 찾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멕시코는 지난 9일부터 17일간 한국에서 훈련받고 있는 세르이오 전도사가 멕시코시티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한국과 미국에서 연결된 멕시코 제자들의 교회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10일부터 40일간 한국에서 훈련받고 있는 에밀리오 성교사를 통해 연결된 제자들을 중심으로 8개 지역을 순회하는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8월 27일부터 지난해 성교대회를 통해 방송 성교사로 파송된 안드레스 목사의 교회와 방송국, 경찰서, 대학 등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사역자들을 따로 모아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제자들이 다 함께 모이는 파나마 전도집회는 9월 1일과 2일 시티 오브 날리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어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3일부터 2박 3일간 LA에서 열리고 앞서 LA 지역 전도집회가 30일 남가주 임만웰 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3가지 코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 캠프와 집회만 참석하는 A코스, 중남미 캠프와 집회 참석 후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 B코스, LA집회와 중남미 집회,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 C코스로 구분해 신청받고 있으며, A와 B코스는 집중 캠프팀, C코스는 성교총국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전기총회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임만웰 창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개혁총회 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교회 메시지를, 세계보그마 상임위 총재 류강수 목사가 일강 메시지를 전하며, 이튿날 산업선교회회는 이강으로 드립니다. 일강 메시지 후 제20일에 전기총회가 열리며, 장로연합회 활동 및 감사보고와 함께 신임 임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RUTC 미디어스쿨이 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적 서밋에 언약 잡고 현장 살릴 미디어 선교사를 양성하는 RMS는 모든 수업에 앞서 영성훈련을 하고, 말씀 녹취 사문을 등 평상시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영적 규모를 관리합니다. 먼저 새로 개편된 전문인반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제작까지 실제 작품을 만들어 개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전문인과 함께 RUTC 방송 단편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 이후엔 타 방송사 및 제작사 인턴십 또는 취업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일반인반은 대학 이상 랩런트, 교역자 등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보금 콘텐츠 및 개인 영상 제작에 필요한 촬영, 편집 기술들을 교육합니다. 청소년 미디어반은 주제 리서치, 토론을 통해 표현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팀별 단편 영상을 제작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반은 연기, 보컬, 댄스, 악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이 1대1 개인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은 녹음실 등 언제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RMS 8기는 오는 9월 15일 개강하며, 8월 12일까지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UTC.com에 게재됐습니다. 렘런트 대학교 R류가 A동 학교 건물과 C동 본단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B동 다목적 건물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R류를 마음 담은 헌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밝히지 않은 박윤경 성도가 천만 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성도가 900만 원을 헌금했고, 개혁총회 교육부장 정학채 목사가 500만 원, 개혁총회 교육부 일동이 500만 원을 각각 헌금했습니다. 또 지난 R류주의를 통해 부산의 인만우일교회에서 2880여만 원, 인만우일 서울교회가 2,300여만 원, 아시아의 반석교회가 2천만 원, 대구하나교회가 1,500만 원을 헌금하는 등 전국 89개 교회와 중직자들이 총 1억 6,600여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하계 강사단 훈련이 오는 18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군합숙 훈련이 오는 8월 5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 기간 중 열리는 상담 프로그램 핀체크업이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받으며, WRC 팀장, 스태프, RCF로 참가하는 랩런트들은 리더 수련회 기간 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6차 자폐치유 캠프가 오는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전화로 접수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오는 1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지난 한 달간 열린 부천지역 전도전문집중훈련은 부천과 인천의 작은 교회들이 훈련에 참여해 목회자들이 먼저 힘을 얻고, 랩런트 살리는 중직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부천 현장 소식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천의 예담교회. 조승환 목사는 못 보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너무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가고 없는 곳,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장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주고 힘이 필요한 사람은 같이 말씀 나누고 그중에 사명자들은 같이 전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제가 부족함에 두 번 많이 기다려주셨다는 것 그게 제일 감사하고요. 우리 중자들하고 청년들 몇 명이 자기들 원약을 붙잡았더라고요. 비밀결사대라고. 그때부터 청년들이 훈련비를 대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받는 거에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모아서 간신히 가고 어떨 때 못 가고 막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더 감사하게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제가 더 평안해져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예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안해졌지 않을까. 그게 교회적으로 참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다 전도인 다 세워도 모자르다 사실은. 아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세우시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많은 엄마들이 출산 후 또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막상 아이를 낳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내 몸도 지금 힘든 상태고 그런 황폐한 상태에 있다가 또 주위를 보니까 또 그런 힘든 엄마들 관계된 엄마들 같이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초대를 하게 되었고 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애들한테 많이 제가 소리도 많이 지르고 유치부 지교회나 태양아 지교회사 말씀 듣고 가면 제가 편하니까 애들한테도 화를 덜 내게 되고 한 번 더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제가 아직 기도문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주기도문이라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하면서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말법도 찾을 겸 친구 만나러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님 알고 나서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그리스도 선포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전하면서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저같이 힘들어하는 영점 문제를 가진 엄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도 태양아 지교회에 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연결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고 힘든 육아를 하는 시간표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랩란트들을 통해서 성경운동을 이어가신다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 따라 언약에 집중하는 목회자와 중직자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언약에 집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